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출발 잡으라고요. 이게 또 여기 위에 올라가더라고요. 여기는 아무도 안 숨었네. 이 맵이 또 은근히 찾기가 번거롭게 됩니다. 근데 왠지 택승각이냐? 왜 택승각이냐? 택승일 것 같은 예감이 좀 나. 택승각이냐 하라. 택승각이냐. 히힛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 명 한 명 일로 오세요 한 명이 차갖고 박사 못 숨었다 했지 박사 운수고 운 아니야 운 깡깡깡 was instead 정답 어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야, 안 속올대 아, 잘 속올대잉 나머지들 왜 숨었나? 왜 숨었나? 이거 씨 없는데? 근데 왜 여기서 와? 왜? 박사가 씨라는 거 보니까 어딘가 있네 뭐지? 야 씨라냐 이거? 왜 못 봤을까잉? 야 왜 못 봤을까 내가 이걸 미친 거 아니야? 이걸 못 봤다고? 말도 안 돼 와 내가 이걸 못 봤어 이거를? 3명 이걸 못 봤다고? 말도 안 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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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애들 어디있지? 네명이 어디 숨은거야? 네명 어디 숨었지? 끙끙이 쟤끼들 아니 네명이 어디 숨었을까? 어디 숨었지? 좀 숨었다잉 여어 죽네 나머지 애들 어디 숨었을까 이만 남았는데 저도 시험한게 그냥 그 전장으로 에이브 이브 이준 도착 털끼리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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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뭐야 왜 안나가져 어? 어 잘 숨었다 뭐야? 왜 했지? 아 왜 뭐.. 그럼 어디 숨었다는거지? 어 잘 숨었네 야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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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되나 이게 와 요 위에 올라가지냐 설마 와 어디 어디 뭐지 1명 파는 이러고 있었네 망했다이 야 애들 어딨어 잠깐만 저 뒤에 있는거 같은데 아닌데 야 3명 어디 숨었지 와 너무 잘 숨었다 아 4명 못찾았어요 와 와 그러면 여기 숨었나 설마 와 잠깐만 와 4명 다 여기 숨었다고 아 아 지랄 이 4명 다 이걸 했다고 아 말도안돼 아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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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없어 나머지 애들 다른 애들 잡았거든요 와 얘 뭔데 그래 내가 이거 생각했잖아 그래 이럴 것 같더라 왠지 와 미친 와 이 새끼 대박 내가 아까 이거까지 갔잖아 나 못 봤어 이거를 와 나 이거 예상했는데 1번 못 잡았고 2번 2번 잡았죠 오야로도 팬이 3번 2번 얘는 또 어디야 어 얘는 또 어디에요 야 왜 이렇게 고인만들 많아 왜 얘 어디야 아 이거 없었어 나 이거 확인했어 얘 아웃이네 얘 움직였구나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잡은거야 이거는 이거 내가 확인했었어 어 얘 아웃이야 얘 아웃 얘 움직였어 얘 얘 아예 강중한 애네 2번 3번 아웃 2번 3번 아웃이고 4번 4번 잡았고 5번 잡았고 와 5번 못 잡을 뻔했어 봤어 6번 잡았고 7번 아아 6번을 못 잡았네 아아아아 씨 6번 못 잡았고 7번 잡았고 8번 나고 아아아아 6번이라 1번 못 잡았네 아아 야아 씨 이걸 못 보다니 아아아 아아아 요 안에는 왜 확인을 안 했을까 내가 아아아 아 아 이거라 확인 안 했어 아 아 근데 이거까진 내가 이해해 이거까진 이해하는데 와 근데 얘 소름이다 와 얘 좀 아쉽네 얘가 아 왜 이렇게 갔냐 이거를 아 아 어렵다잉 가는 것도 아 대박이네 아 아 가지네 아아 씨 아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아 아 그 아 어 으 위마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